삼류학당을 불러들이셨군 그래, 세상이 비난받을 준비는 되셨나? 이런데는 보통 인상이 선한 친구를 앉혀놓지 않나? 곧 작전 시작이다 브리핑에 참여할 거면 얼마든지 지금 출근했나? 옛날 생각나는 인석은 이 시대의 법은 더 이상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해 죄 위에는 법이 있지만 법 위에는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말 걸어봤자 분위기만 망칠 거다 밝은 대화라는 게 뭔지 가물가물하거든 범죄자도 미간이 뚫리면 곱게 죽지 하지만 의뢰인들은 그런 상냥함 따윈 원치 않아 당신은 어때? 밝은 미래를 바라고 범죄자와 싸우는 게 아니야 놈들이 살아 숨쉬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렇지 유리 녀석이 걱정되나? 미안하지만 난 그 녀석 보호자가 아니야 서로 등을 맡기는 동료 사이지 예전에도 지금도 정의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어 정의만으로는 심판할 수 없는 놈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뿐이야 동료를 구하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다 하지만 한 번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더군 힘 있는 놈들의 입은 조심하는 게 좋아 그 힘으로 자기 헛소리도 그럴싸하게 포장하거든 사무실이라 꽤 그리운 냄새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죽을 각오로 한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구만 놈들의 퇴로부터 차단한다 명심해 타겟이 최우선이다 도망침 놈은 없겠지? 절대 후원을 남겨선 안 돼 쉴 수 있을 때 쉬어도 내일부턴 더 힘들어질 거다 아쉬워할 거 없어 정비가 끝난 대로 다시 간다 다들 아직 살아있나? 그래 그거면 됐어 계획대로만 해 죽지 말고 이기고 싶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유용하게 쓰지 자료로 쓸만하겠어 이런 배려라면 항상 환영이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긴 해 그렇다고 강해져서 나쁠 건 없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? 당신도 꽤나 복잡한 사정을 숨기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상관없어 지금처럼 우리의 얼굴 없는 후원자가 되어준다면 난 계속 당신을 따를 거다 그래 얘기를 들어보자고 내일을 살아야 할 이유가 또 늘었군 후원은 이거면 됐어 깨끗한 물과 상하지 않은 음식 그거면 충분해 밝은 미래를 바라고 범죄자와 싸우는 게 아니야 놈들이 살아 숨쉬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렇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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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